신명기 22장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 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 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의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낙위에게 한 멍해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수를 달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통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며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옷을 펴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린 뒤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 백세계를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에게는 죽일만한 죄가 없습니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에는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3개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아내와 통침하지 못합니다. 10편 110편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원해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매일기 세댁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신의 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10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휘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유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묻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이사야 49장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묻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이해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주 하나님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묻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느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극률이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닫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덜은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수한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점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한때 내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자네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그때의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나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 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묻 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묻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내 아들을 안고 오며, 내 딸을 업고 올 것이다. 왕들이 내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릴 것이며, 내 발에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그때의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앗아 오겠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도 빼앗아 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네들을 구원하겠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처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여, 내 성량자여,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렬을 심판하셨다. 자기의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스물네 장로와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여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문가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외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